오늘 4월 14일 새벽 0시 54분 54초에 캐나다 포트맥릴 남서쪽 238km 해역에서 규모 6.0 진원의 깊이는 7.3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캐나다 지진이 매우 불길한 이유는 전형적인 일본의 대지진 패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지진 발생 전에는 거의 대부분 남북과 동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지진 역시 동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먼저 4월 13일 저녁 10시 34분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즈마에서의 규모 4.2 강진 이후 캐나다 포트맥릴의 규모 6.0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동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이 구마모토 대지진의 전진이 발생한 4월 14일이므로 구마모토 대지진을 예로 들자면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일대를 강타한 지진이 4월 14일과 16일에 연속 발생한 이후에 4월 16일에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며 동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한 당일날 4월 16일 남미 에콰도르 북서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23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지진의 규모는 구마모토 지진의 6배, 분출된 에너지는 20배였습니다. 따라서 남미 에콰도르의 지진이 일본 구마모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과 에콰도르를 살펴보면 남미, 에콰도르와 일본은 여러 개의 지각판이 부딪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산대에 세계 활화산의 75%가 밀집해 있고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와 대만, 일본을 거쳐 북상하며 태평양 건너 미국 서부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길이가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강진은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2016년 4월 14일, 일본 규슈 지진을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이조선대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서만 6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월 13일 구마모토 지진 발생 하루 전날에는 미얀마 산악지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구마모토 대지진 당일날인 14일 필리핀 남서부 민다나오섬 해안에서 규모 5.9, 다음날 남태평양 반우아투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차례로 일어났으며, 9일과 10일에도 네팔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규모 4.2와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 8.0의 지진이rate에서 규모 5.9의 글로 как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할 상태,